영등포구보건소가 척추측만증 강좌와 체조교실을 운영하고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성장기 학생들을 비롯 지역 주민들의 바르지 못한 자세로 인한 척추측만증 발생과 각종 척추 관련 질병 발생 예방에 도움이 되고자 마련됐습니다. 오는 11월 18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영등포구 아트홀 2층 전시실에서 고려대학교 척추측만증 연구소 교수의 강의로 진행됩니다. 척추측만증 유소견 학생, 학부모, 희망주민 등 100여 명을 대상으로 하며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의학과로 전화 예약하면 됩니다.